최진혁,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서의 매혹적인 연기로 관심 집중, 최진혁은 JTBC 주말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게지훈 검사 역할을 맡아 차갑고 단호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딘가 서툴러 보이기도 하는 캐릭터의 매력을 자아내고 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검사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정은지와의 설렘 넘치는 로맨스와 함께 사건 해결에 치열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고 있다.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노년 타임에 갇힌 취준생 이미징과 그녀의 낮과 밤이 다른 삶을 그린 작품으로. 게지훈 검사 역할을 통해 최진혁은 탁월한 실력을 뽐내고 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수사의 집중력을 넘어서서 이야기의 긴장감과 로맨스를 동시에 구현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된 8회에서는 미진과의 감정선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마시고 지웅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았다. 이러한 장면들은 시청자들의 설렘을 자극하며 드라마의 전개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며 최진혁의 훌륭한 연기와 함께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진혁이 이 드라마에서 어떤 또 다른 매력적인 면모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